오케이 먹어볼게요 아 밥도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비주얼 개 탔어 다 돌려놔 밥 빨리 가져올게 좀만 기다려라 나가지 말고 나가라 그냥 나갈거면 가오라 센척하기 자존심 지키려고 맨날 나갈거면 나가라 이러는거 개 웃기 나 어쩌겠어 자존심 지켜야 하지마 자존심 쎄나 센 오 쉣 영상 안찍고있어 내 방에 아니 내 방에 영상찍고있다고 아 여기 그래서 어 왔다 먹을게 비주얼 한번 더 공개 오케이 너무 타서 좀 그렇네 오케이 어그로 일단 썸메일 완료 먹어볼게 쌩으로 한번 먹어볼게 으음 으음 아 그럼 맛없어 아 짜증나 굳이 이걸 내가 왜 찾았지? 이해가 안 간단해 이걸 왜 먹게 됐냐면 뭔가 계속 먹고 싶은 거야 기억도 안 났어 뭔 맛인지 근데 지금 먹으니까 기억이 나 하여튼 내 스타일 너무 아니다 아 그때 반찬집에서 시키려다가 소세지 부침을 시키려다가 소세지 볶음을 시켰어 주문 실수로 내가 그래서 이걸 쿠팡에서 시켰거든 엄청 걸리진 않는 맛? 요정도만 먹방하자 오늘은 이거 먹고 하나만 더 먹고 끌까요? 라이브방송 아니지 근데 은근 이런 거는 탄 건데 노릇함 노릇함 노릇함이 뭔지 함? 노릇한데 탄다 탄 부위는 맛있어 탄만 약간 좋아하거든 하여튼 간다 앞으로 소세지는 무조건 맛있는 것만 시켜야겠다 너무 별로야 하나만 더 먹고 끌게 근데 또 은근 맛있어 오묘한 맛이라서 여튼간 근데 내가 다시 이거 시키라고 하잖아 난 절대 안 시켜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시킬걸? 아니 이때 유튜브 찍는 시절이 그리워서 한번 시킬 수도? 소세지 치면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막 부어스트 이런 거 아 개맛이겠다 어떡해 굳이 꼭 이런 걸 또 시켜버려요 지훈이는 호기심이 많아 호기심이 내가 상상력도 존나 오지고 좋은 거면서 안 좋아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을 미리 상상해버리거든 그럼 그게 내 정신에서 계속 남아있으니까 정신 건강에 안 좋아 근데 좋은 점은 미리 사고를 대처할 수 있다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상상했던 일이 좋은 일도 있지 아 몰라 나는 일단 대가리가 아 몰라 아 야 그만 먹을게 맛없어 아 씨 못 먹어 먹배 탈 뻔 리얼 고찬되어 응원 퍼포로 endless